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중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14개 의석이 있습니다. 14개 의석 가운데서 중앙선거관리비원회는 12대2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그런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중앙선거관리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된 수치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만들어진 수치인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서 던진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투표 득표수하고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의 미추호울을에 남영희 후보를 조사를 해보니까 남영희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윤상현 후보 끈은 정상이고 손을 안 댔고 남영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만 표를 더해준 겁니다. 남영희 후보의 거소선상 득표수 남영희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우편투표입니다. 남영희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거소선상은 손을 안 댔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그다음에 동별로 남영희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작을 분석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남영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복구를 한 겁니다. 진짜 남영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복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에 조작된 남영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기준하게 되면 12대입니다. 더블당 12석 국힘당 12석.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의 조작 규칙을 활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를 시키니까 이게 추정치입니다. 더블업무당이 7석 국힘당이 7석 선관위 발표 득표수 대 수정 이후의 득표수 제외 전문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7대 7인 겁니다. 이게 5석의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의석수 14석에서 5석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조작을 한 겁니다. 바꿔버린 겁니다. 7대 7이 나와야 되는데 12대 2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건 뭐 북한 해킹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북한 해킹 문제 아니고 중국의 선거개인 문제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몇 표나 훔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인천광역시 실제 후보별 득표율 추정. 득표수도 추정입니다. 득표수도 추정. 득표율 추정. 국힘 7석 더불 민주당 7석. 지금 소개한 것은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것만 여러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푸른색으로 된 인천 중구 광화 웅진 동구 밑줄 얼만 여러분들 선관위가 국힘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구 광화 웅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태상과 국민의힘의 배준영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선거 갈리비안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가 수 12,521표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장에서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시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한테 더불어민주당의 조태상 후보한테. 그래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배준영 후보와 조태상 후보의 득표수 격차는 28,347표 차이가 났는데 그걸 이제 조작을 해 가지고 15,826표 차이로 줄인 겁니다. 동구 밑줄 홀을 남령위하고 윤상현이 붙붙었던 선거에서는 선거 갈리비안회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지 11,161표를 더불어민주당의 남령위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어떻게 더해줬다.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할 때마다 다섯 번째 뭡니까 5분의 1을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윤상현 후보가 12,186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11,161표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차이를 1,025표 차이로 줄인 겁니다. 이 두 군데에 여러분들 사례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동구 밑줄 갑에서는 더불당의 허종식 후보하고 국민의당의 신재돈 후보가 붙었는데 2,924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심재돈 후보가 2,900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런 여러분 이거는 좀 제가 옮기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고치겠습니다. 이거는 이 두 표가 일치하는 걸 봐 가지고 내가 검증을 했는데 조금 실수한 것 같네요. 이거는 내일 여러분들 이 파트는 내일 고치겠습니다.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2,924표는 틀렸지만 약간의 표수로 이겼는데 11,372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저 생각에는 이게 이 표가 틀렸겠네요. 2,924표 차이가 아니고 여기서 투입되는 표수가 더 많았겠네요. 한 1만 표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2,924표로 이겼는데 1,372표로 패배했으니까 합치게 되면 여러분 보시죠. 제가 그냥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시 보시죠. 여러분들 이 허종식 심재돈 후보의 투입된 표수는 몇 평가 아니까 있죠. 일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실수를 해요. 1만 3,296표를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2,924표가 아니고 1만 3,296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2,924표 차이로 심재돈 후보가 이겼는데 1만 372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연수구 갑에 박찬대와 정선영이 붙었던 경우도 정선영 후보가 3,839표 차이로 이겼는데 7,117표 차로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박찬대 더블당 후보한테 1만 9,656표의 위조 사전투표지가 들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연수구을 정일영 후보는 이번에도 이제 운이 좋았네요. 김기용 후보가 붙었는데 김기용 후보가 6,625표 차이로 이겼는데 9,938표를 정일영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3,313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든 겁니다. 남동 9월에 더블당의 이훈규 후보하고 신재경 후보가 붙었는데 신재경 후보가 조작되기 이전에 40표 차이로 아주 건수한 격차로 이긴 것 같이 보이는데 9,938표가 위조 투표지로 위조 사전투표지로 여기 보시면 1만 2,622표 1만 2,622표가 이훈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면서 성부가 신재경 국힘당 후보가 1만 2,582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원희롱이 붙었는데 원희롱이 367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8,116표가 투입돼 가지고 원희롱이 후보가 7,749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제가 정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은 계양구 의뢰는 원래는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치를 우리가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 장당 한 장이면 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 새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세 장당 한 장이 투입된 게 아니고 인천 전역에서는 인천 중구 광화 웅진만 제외하고 전부가 다 네 장당 한 장이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재검증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계양구 의뢰 여러분들 조작 득표 수는 네 장당 한 장 5분의 1은 가짜고 5분의 4가 진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천광역시의 결과인 겁니다. 12대 2가 아니고 7대 7인 겁니다. 5석이 바뀐 겁니다. 동구 미추울 갑 연수구 갑 연수울 을 남동구 을 계양구 을 이게 이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여기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재야 전문가가 보낸 자금 노트 최종 결과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 보시게 되면 이 중구 광화 웅진만 6이꼴은 5 플러스 1 다섯 장당 한 장 다짱 이름 진짜인 거죠. 6분의 1인 겁니다. 위가 선관이 발표한 거고 밑이 추정친 겁니다. 그러니까 배준영 후보가 2만 8,347표로 이겼는데 1만 5,820표로 줄인 거고 인천 동굴 미추울 갑 심재돈 후보가 2,924표 차이로 이겼는데 1만 372표 차이로 진 걸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1만 3,296표가 투입된 겁니다. 인천 동굴 미추울 을 윤상윤 후보가 1만 2,186표로 이겼는데 축소해서 1,025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바꿨고 1만 1,161표가 투입된 겁니다. 인천 연수울 갑 정성영 후보가 3,839표 차이로 이겼는데 박찬대 후보가 7,117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여러분들 바꿔버린 거죠. 여기만 조작값이 다섯 장당 한 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네 장당 한 장인 겁니다. 이렇게도 여기도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구 의뢰에서도 김기용 후보가 6,625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정의룡 후보가 3,313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9,93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남동구 갑도 여기 남동구 갑은 이제 패배한 겁니다. 처음 조작하기 이전도 1만 2표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했는데 2만 1,625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확대했고 남동구 을은 신재경 국민의힘 후보가 40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1만 2,582표로 패배한 것으로 발표했고 인천 부평구 갑은 유재홍 후보가 1,477표 차로 패배했는데 1만 4,457표 차로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아 패배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네요. 원래부터 이겼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평구 을도 더블당 후보가 4,520표로 승리했는데 1만 7,400표로 승리한 것으로 부풀려졌고 계양구 갑도 더블당 후보가 5,692표 차로 이겼는데 1만 3,043표 차로 이긴 것으로 승관위가 발표했고 계양구 을은 원희룡 후보가 367표 차로 이겼는데 이재민 후보가 7,749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발표했고 서구 갑은 더블당 후보가 8,899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승리했는데 1만 8,999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승관위가 부풀려 가지고 가짜 표를 1만 1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발표한 거죠.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인천 서구월은 더블당 후보가 4,373표 차로 이겼는데 승관위가 1만 3,975표 차이로 이겼다고 뻥튀기라고 발표했고 9,602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인천 서구병은 더블당 후보가 9,480표로 이겼는데 승관위가 2만 313표 차이로 이겼다고 뻥튀기를 한 거죠 . 뻥튀기를 위해 가지고 1만 833표의 위조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블당 모경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죠 . 그러니까 오늘 이 자료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가 전부 다 정리정돈된 새벽에 이제 받은 겁니다. .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어제 선거 가 7자리 7자리에서 5자리가 여러분들 선거가 바뀌었던가 그랬죠. 인천광역시는 10몇 자리입니까 14자리 가운데서 5자리를 바꾼 겁니다. 어떻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서를 만든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인천에서는 웅진 인천 중구에서만 사전투표장 에 5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고 나머지 13개 선거구에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자리시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지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한 번 더 인천광역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파 진영은 앞으로. 윤 대통령이 3구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것은 우연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고 거듭되게 본인은 이제 대통령이 돼 가지고 뭐 좋은 시절 지금 보내시는 거고 이제 더 이상 4월 10일 총선부터 시작 에서는 우파 진영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소원을 가지는 것도 좋고 희망 을 가지는 것도 좋고 뭐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과학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라는 것은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준엄한 이 사실 핵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후기 조선 시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나라가 저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기분이 언찮으실 수 있겠지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살아날 길이 사실을 직시할 때만이 가능한 거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호도해 가지고는 어떤 종류의 해법 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우스강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린 것은 어마어마한 여름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국힘의 당선자든 낙선자는 간에 모두가 다 세세 세세 선관위 세세 세세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천상 조선 사람으로 사는 게 적합한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근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부분을 존중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학적 발견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으면 내내 고맙습니다 조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조금 은참 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점을 널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작업은 제야 h님의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작업은 제야 h님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 교정하면 됩니다. 1만 3,100표로 내가 내일 바로 교정회가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